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죠. 하지만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을 했더라도 중복해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개인 실손만 중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등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의 유원규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 때 회사가 계약한 단체 실손도 중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은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한다는 제도 자체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법인인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 즉 종업원이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법인이 단체 실손보험으로 연간 일계약당 약 30만 원을 납부했다면 종업원이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단체 실손보험은 두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별도의 요건이 있는 건가요? 네, 개인 실손보험을 1년간 유지한 가입자가 단체 실손보험에도 중복 가입된 경우에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재개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 가입했던 개인 실손보험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가 개선돼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신규 상품뿐 아니라 기존 상품으로도 다시 재개할 수가 있게 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보험들 많이 드시다 보니까 내가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면 안 될지 궁금하고요. 또 실손보험 중지를 생각하는 소비자들 어떤 점들을 유념하면 좋을지요? 네, 실손보험 중복 가입 현황은 한국신용정보험 홈페이지 크레딧포유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실손보험은 상품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장 내역이나 보험료 같은 거를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중지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제도를 개선했는데 기대효과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개선된 제도를 통해서 단체나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게 될 경우에는 1개 약당 연간 약 36.6만 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고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을 통해서 이번에 변경된 제도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해 나갔고 또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유원규 사무관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사무관님, 올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